나는 뭐지? 왜 살아야 되는 거지? 아,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. 경치도 좋고 맛이 꼭 이제 극락에 물응도가 났어. 이게 사람 맛이요. 딱 그것이 없어. 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늦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고. 삶과 죽음이 정말 손 뒤집는 것보다 빠르더라고요. 멋진 항해 시작될 것 같아요.